병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마 근양대 순천약근 대학교 또 여러 병원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언급실 콜 을 응하지 않으니까 100km 떨어진 수원에 있는 병원으로 이동하다가 다행히 구급차 안에서 분만했지만 산모하고 아이는 건강하다고 그러네요 이런 걸 보면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상황이 의료전달체계뿐만 아니고 언급실하고 배후가에 상당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이걸 제대로 막지 못하면 정권이 어려워질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건데 이제 용산 대통령실뿐만 아니고 대통령조차도 집단적 사고에 지금 함몰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으쌰으쌰 우리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방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아마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119 구급대원들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시죠 구급대원들 한 200여 분 정도가 이제 단톡방을 통해 가서 정보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그 119 구급대원의 단톡방을 한 방송이 이제 들여다보고 그걸 취재해서 이제 밝혔네요 결론은 뭔가 하니까 코로나 사태가 피크일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죠 이렇게 현장 이야기를 자꾸 들여야 실상을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윤 대통령은 아마 이제 수일 내로 연금개혁 교육개혁 이런 부분에 국정브리핑을 직접 나와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제 국무회의에서 중단 없는 의료계획 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아주 굳세게 결심을 밝힌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자신의 태도 변화나 이런 부분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금 상황이 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위태위태하게 보이는 거죠 지금 이제 이런 의료 사태와 관련해서 종편이나 지상파 채널을 들어가 보게 되면 여론 동향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말 같은 데 뭐 딴 거 보지 말고 가장 신속하게 여러분들 적응적으로 민심을 파악할 수 있는 데가 활자 매체보다도 방송 이니까 토요일 같으면은 금요일 저녁에 8시나 9시 뉴스 뭐 채널A jtbc tv조선 mbc mbn kbs 이런 방송 한 대편 정도만 보고 밑에 쭉 이런들 댓글들 파악 하게 되면은 대개 보통 시민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렇게 검시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보좌진이라든지 수석들 장차관 보고라는 것은 본인들의 입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좀 손을 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채널A나 jtcv나 tv조선의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그냥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사람들 이야기가 그리고 활자 매체보다도 훨씬 더 방송이 더 적응적인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참 걱정스러운 게 정권을 이렇게 해서 끝까지 마치기가 쉽지가 않겠구나 그런 우려가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상태가 되어서도 사회 식자층이라든지 원로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가면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뿐만 아니고 선거 부정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 지경이 되어서도 다 가면을 쓰고 우회적으로 이야기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라에 참 어른이 없고 또 뭐 이 보면은 걱정이 되는 거죠 좀 솔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정직하게 이야기 해야 그래야 이렇게 이제 사건을 해결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딱 잘라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의로파국 의로 대단 그리고 의로 붕괴 뭐 그렇게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률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사망률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어제 여러분들 방송에서 대학병원에 계시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학병원의 언급실 가동률은 30% 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대략 50% 미만일 거다 이렇게 본 거죠 지금까지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분 의로 서비스 양이 30에서 50%까지 줄어들게 되면은 당연히 사망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망률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기 부모가 여러분 즉시에 진로를 못 받았으면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애민정신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제쳐두더라도 인간적으로 지금 윤정부 사람들이 의로사태를 해결하는 방안을 보게 되면은 맨정신으로 이해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국민의 여러분들 건강하고 생명하고 재산하고 자유를 지키기로 굳게 여러분들 서약을 하고 대통령도 되고 장차관도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어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의로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긴급하게 여야가 합의를 봐가지고 아마 오늘 본회의에서 PGC안 어시스턴트 진로지원 내용 간호사를 포함한 간호사법을 또 강행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그래서 PA 간호사가 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미국은 대개 의사하고 간호사가 좀 수평적인 그런 관계고 그다음에 간호사들이 힘이 좀 센 편이죠 일본하고 한국은 의사하고 간호사가 수직적인 관계고 의사가 힘이 좀 센 편이죠 미국 제도를 가져오는 것 같은데 미국은 학위 제도가 분명히 있더군요 석사학위를 받는 그런 정식 트레이닝 과정이 있는 그런 건데 결국은 이제 전공의들이 빈 공간을 PA 간호사법을 만들어서 PA 간호사를 양성해가지고 투입해서 해결하겠다 평상시에 PA 간호사법을 마련했으면 그러면 조금 긍정적으로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부랴부랴 여야가 이제 달리 작당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법을 통과시키는 거니까 또 이게 이제 불을 지필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확정된 건 아닌데 어제의 조선일보가 언급환자들의 뺑뺑이가 자꾸 발생하니까 그냥 언급환자를 1.19에서 강제 배정하는 그런 방안을 보건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다 무려는 이게 워낙 이제 파장이 크니까 부랴부랴 여러분들 보건복지부에서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그거는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검토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우스운 거지 않습니까 언급환자 강제 배전법을 만든다는 건데 그러면 언급의학과의 전문의들이 다 도망가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 간에 정도 반듯한 길을 걸어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이렇게 하니까 점점 이제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자 이 보면 이게 구급차 분만 참 제가 보니 이 영어 표현으로 분만이라는 것이 제가 오래전에 영어 단어를 외울 때는 레이버 레이버고 여기 보니까 레이버는 첫 번째 영어 사전에 노동이란 뜻도 있지만 위험이 따르는 활동 그렇게 해서 분만은 이렇게 의학이 발전하더라도 신체 구조가 항상 이렇게 그냥 정해져 있는 아니다 감사합니다.